청담동의 김리아 갤러리에서 어제부터 열리고 있는 황도유 개인전 리뷰입니다. 저는 이 전시에 서문을 쓴 인연 때문에 오프닝에 갔는데요. 제가 작업의 키워드로 정한 것은 미적 순결주의에요. 아름다움과 불안이 공존하는 미적 순결주의. 작품을 직접 보지 않고 포트폴리오를 먼저 받아 봤거든요. 포트폴리오를 받아 봤을 때는 작품이 사전적인 의미로 진짜 소녀소녀 하더라고요. 여리고 감수성이 깊고 소녀다운 소녀소녀하는 그림. 그래서 처음에는 작가가 여전 줄 알았어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라는 연설작이 있는데 문명이 완전 제거된 수풀이 우거진 자연에 홀로 던져진 미성년 소녀 한 명이 딱 등장하거든요. 그런데 올해 8월 17일 수유동에 있는 작가 작업실에 가서 작업을 육안으로 직접 보니까 그게 전부가 아니고 미적 순결주의하고 당연히 연결되는 다른 부분이 있더라고요. 설명을 들어보니까 회화를 재현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런 방법에 대한 모색을 아주 오랫동안 해온 거예요. 서양화가인데 서양화가인 황도유가 영향을 받은 이론은 중국 석도의 일획론이라는 중국 화론이에요. 석도라는 사람은 중국 청나라의 화승, 그림을 그리는 승려죠. 이 사람이 중국 화론을 정리했거든요. 석도의 일획론이라는 것은 한 획에 모든 것이 담겨있다. 뭐 이런 뜻이에요. 이것을 황도유 작가가 좀 더 글자 그대로 풀이를 해가지고 자기 작업에 적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림을 그리게 되면 붓질들이 이렇게 중첩되고 겹치고 쌓여가지고 그림하는 점이 완성이 되지 않습니까. 첫 붓질은 그 다음 붓질에 의해서 이제 덮이게 마련이죠. 그런데 그걸 최대한 회피하기 위해서 붓질과 그 붓질 사이에 중첩되는 부분을 갖다가 최소화 시키는 그런 그림을 그리더라고요. 이번 전시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그 불순물, 그러니까 불순물이란 건 겹치지 않게 첫 붓질이 불순물에 끼어들지 않고 그 시작점 자체가 그대로 남아있게 만드는 그런 미적순결주의라고나 할까. 그래서 화폭에 처음 다는 그 붓질을 붙잡으려는 그 집착이 급기야는 2017년도 황도유 작업에서는 아예 캔버스를 아크릴판으로 썼더라고요. 아크릴판은 투명 아닌 유리 같은 판이거든요. 그러다가 첫 붓질을 탁 올리게 되면 이쪽 면에서 봤을 때, 뒷면에서 봤을 때는 첫 붓질의 그 면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림을 그렇게 그려서 완성된 그림의 뒷면을 앞면으로 제시하는 그런 그림을 그려서 그림의 부재가 아예 거꾸로 그리기입니다. 이렇게 결벽증적으로 붓질을 툭툭 던져가지고 그림을 완성하게 되면 대상의 디테일은 제대로 살리기 어려운데 핵심은 좀 남죠. 그래서 어렴풋하지만 어떤 이미지를 보는 사람이 지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그림 스타일이 19세기 후반에 있었었죠. 인상주의 미술이 그렇죠. 툭툭 던지는 붓질들이 모여가지고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게 했죠. 그게 인상주의가 처음 등장했을 때 비판받았던 부분이죠. 그림을 엉성하게 막 그린다. 근데 그게 또 역설적으로 인상주의가 후대에 평가받는 부분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제 개막했던 올해 신작 전시 제목이 33송인데 야산에서 자란 꽃을 옮긴 어떤 부분적인 풍경화처럼 보이더라고요. 대상을 재현하는 어떤 형상회화임에 틀림없는데 야산에서 자라는 꽃을 그렸으니까 평면적인 패턴들이 만들어져서 마치 추상화처럼 보여요. 꽃과 수목을 재현했다는 그런 내용보다는 얇고 평평하게 패턴들이 쌓여가지고 화면을 구성하는 그런 그림으로 귀결이 됩니다. 앞서 말한 황도유의 미적 순결주의는 붓질과 붓질 사이에 중첩된 면을 최소화시키려는 그런 재현 태도에서도 보이고 이상한 나라의 엘리스에 나오는 연작, 문명이 제거된 숲에 우거진 숲에 홀로 던져진 소녀의 모습으로 반복돼서 나타나기도 하는데 소녀란 게 순수함과 위엄이 같이 공존하는 문화적 상징으로 이제까지 계속 쓰였죠. 황도유의 연작이었던 이상한 나라의 엘리스에는 모험을 단행하는 사람이 소년이 아니라 일곱 살 소녀 엘리스죠. 이처럼 문화사에는 소녀가 위험을 자처하는 주체로 등장할 때도 많고 정반대로 위험한 생각을 던지게 만드는 객체로 등장할 때도 많아요. 병원 관리인이었던 헨리 다거라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사후에 그림이 발견됐는데 한 15,000쪽 분량의 판타지물이에요. 비비안걸의 이야기 해서 그런데 자세히 보면 소녀가 남자 생식기를 달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대 평론가들은 소녀대상으로 자기 성정체성을 투사한 것이다 라고 해석하기도 해요. 이거 왜 롤리타 같은 경우는 말할 나위 없이 성적 메테포로스인 경우 소녀가. 그래서 결론적으로 황도유가 꽤 오랫동안 달았던 소녀는 순결주의의 원형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훼손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아름다움과 위험이 같이 공존하는 도상이라는 거죠. 올해 전시하는 서론세손이나 황도유가 계속 고집하고 있는 그림을 그리면서 결국 사라질 수밖에 없는 첫 붓지를 보존하려는 황도유의 결벽증적인 태도가 황도유 작가의 미적 순결주의와 같이 연결된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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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